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충청과 남부 내륙 일부는 폭염경보로 강화되고 있는데요. 오늘 김해 낮 기온 35도까지 치솟겠고 서울도 32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. 또 지금 강원 내륙 일부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오후에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서 대비하셔야겠습니다.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25도를 웃돌고 있는데요. 지난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. 낮에도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. 수요일인 모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막바지 장맛비가 예상됩니다. 날씨였습니다.